자,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계속 플레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호버보드 아, 호버보드를 어디서 우승하라고 그랬지? 잠깐만 호버보드 우승하나 하는 곳이 여기네? 호버보드 레이스에서 우승하기 호버보드 레이스에서 우승하는 걸 어디로 가서 할 수 있지? 어... 시청자 나가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라 ediyorum 레이스 원 realized 우리 evidence 우린jm 자, 우리 속력 멈출 С vast 나끄란을 얹게 스스로 같이 준비 이순 ! 자 일단은 가볍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링을 통과하면서 부스트 게이지를 부스트 게이지를 어떻게 모으지? 부스트 게이지 모으는 거 아는 사람 있나? 어 이걸 링 통과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진은 이제 마지막 곳이야 아 승리하자 라진 부스트 게이지를 자 자, 부스터를 이제 슬슬 쓸때가 됐습니다. 좋아. 자, 적어놓고. 좋아, 좋아. 자, 지금 막판에 다 몰아넣게 했어요. 1등 하겠는데? 어, 1등 할거 같애. 아, 못먹었다. 아, 안돼! 지금 3등이지? 2등. 아, 3등. 여기서만 1등 하면. 야, 몇바퀴 이제. 어, 랩타이 3인구나. 자, 여기서 이제 빨리 가야됩니다. 빨리 가야됩니다.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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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2등. 3등. 3등. 2등. 3등. 저희들아, 저희들아, 저희들아. 그 친구들아, 학생들아 내 It's called 소셜모님도 퇴링하자 시베컵에서 우승하기 뭐 이건 안해도 되고 이제 홀로그램 위장을 모으는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위치 일단 다음 미션 하긴 뭐 부모님들이 또 재방송을 보여주기가 힘든게 좀 가벼운 욕설도 부모님들은 용서를 못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하니까 시발 저 새끼 뭐 이런것도 아니고 이 새끼 저 새끼하니까 아씨 아기들을 위해서 욕을 안해야되는데 자 이제 더이상 새로운건 안사는게 좋을것 같고 지금있는 재원으로 끝내야된다 이게 플라즈마 스트라이커 헤비는 끝났고 다음으로 픽셀라이저인데 픽셀라이저를 업그레이드 할거 아니면 프로톤드롬 어 어 괜찮을것 같지 않네 어 어 어 새로살건 없어 새로살건 없고 어 뭐 뭐야 이걸 왜사 아니 아 아씨 엉뚱한걸 지금 사버렸네 플라스마 스트라이커 치명타 드럼 좋아보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엉뚱한걸 했네 카드를 많이 주는구나 범위 그래도 3개 남았는데 이게 다음 업그레이드가 없는데 이게 다인데 업그레이드 할수록 좋은데 이게 다 잖아 더이상 없는 그럼 나머지는 픽셀라이저에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탄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아 장탄수 플러스 하나는 너무했다 진짜 어 무기레벨을 올려야 돼 그러면 이 무기를 주로 써보자 자 픽셀라이저 를 이걸로 바꿀까 드럼이지 이게 자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레벨이 낮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 후반부인데 무기레벨을 저거 몰일 필요가 있을까 아니 뭐 더 다 다음 퀘크 하나 다 지플라네타이저 스타르 크라커 룰에 도둔을 해야할 것입니다. 지플라네타이저는 스테블라이저는 각자의 스테블라이저을 이용해서 스테블라이저의 스테블라이저는 지플라네타이저는 스테블라이저는 전쟁에서 우리를 곧받을 수 있는지 라르스트와 클랭이 전달될 후 저희 새로운 맥 부스터을 지플라네타이저에서 갈락시 탐데라이저 알아라, 알아라, 우리의 길을 봅시다 아니, 엘라리스가 제가 캡틴을 해야겠네. 제가 똑똑하네. 자, 그러면 이제 중력 안전장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 쿼크가 배신을 때렸어. 지만 살라고. 다행히 행성은 파괴되기 전에 이제 이주가 됐고 행성은 파괴가 됐지. 어, 진짜 쿼크인가? 진짜 쿼크인가 보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우리 모두 같은 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티셔츠입니다. 넌 큰 잘못한 것입니다. 넌 어떤 것인지 알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허! 내 목욕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작은 싱싱하자입니다. 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었군요 오, 사람들은 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 좋은 가격으로 당신의 가격이었어, 쿼크 당신의 가격이었어, 당신의 가족들의 가격이었어 당신의 가격이었어, 당신의... 시리얼 박스에 있는 것일까? 네, 당신은 그냥 이끌어 그래서 대통령과 저의 업무는 굳이 저럴 필요가 있었을까? 즐거웠어! 그리고 티셔츠는 좋은 것일까? 좋은 것일까? 뭐 생각해, 네피? 우리... 시퍼네이터! 내 개인적인 무기 변화할 시간! 행복한 길! 이제 진짜 쿼크가 아, 가짜 쿼크가 활약할 시간이 됐다 상점에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업그레이드 하기가 좀 힘들어 자, 혹시 모르니까 어... 얘를 데리고 그 다음에 미스터 저크를 데리고 얘 장판 깔고 그 다음 픽셀라이저... 아, 이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차라리... 이걸로 디스코로 바꿀까? 어, 댄스 타임... 이거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르콘원도 빼놓고 이건 뭐지? 아... 홀로그램 위장을... 해야 되는구나... 미스터 셀콘이 시작된다 미스터 셀콘이 시작된다 자... 그 위장... 어? 위장 홀로그램 어떻게 사용하지? 위장 홀로그램 어떻게 사용하지? 상체가 빈역... 빈역하다니 길게 누르기 뭐가 있다는 거야? 번개 아이콘...이... 아, 여기 있네... 이게... 넘겨야 되네 어... 넘겨야 돼 자... 몰래 침투해서 저걸 누른 거구나 저걸 누른 거구나 이거 시간 제한이 있을 텐데 이거 시간 제한이 있을 텐데 산이테이션 필드 액티베티드 아... 와...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네 아... 공격 또는 점프를 하면 홀로그램 위장이 비활성화 된대 아... 이거... 짱나네 자... 점프를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네 액세스 디나이드 아... 잘... 여기 잠겨있고 저기는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하하 그런것이 더 재밌어져요 혹시 확실히 다오리 땡큐 자 이걸 공격해야 될 텐데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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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울움 하지마 저거 왜 안되는 거야 자 로봇을 없애야 된다 말인가? 좋아 이제 신무기를 써볼 때가 됐다 바로 이거지 자 받아라 정보, 로봇이 조금라 로봇이 조금라 안녕하세요. 캡틴 쿼크. 오늘 아주 희로익해 이전에 잡아야 된다 음 여기는 점프하면 망하는거 아니네 클랏네 이거 이 점프하면 망하는데 어찌 저걸 다른 문이 있나 여기도 잠겨있어 잠겨있는 문은 못열지 세이브는 일단은 아주 개념 세이브로 얘가 내려와야 된다 어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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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저 난 이렇게 생각했지 저기 닿으면 저기 닿았을 때만 이게 위장이 된다 근데 이걸 아예 그냥 슬롯에 넣어 주는구나 받지 말고 다음은 혹시 알지 몰라 이봐 아아 음 가는구나 어 저거 아 저걸 누르면 이제 저기 나타나는구나 저걸 못 누르게 여기서 막는 거고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누르는 게 아니었어 와 나 지금 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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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쉽지 아 그럼 복잡한 게임이 아니었어 꼭 이렇게 해야되나 여기 위장 탭 없나 봐봐 여기 위장 탭이 없잖아 설마 이거 아 여깄네 이런 젠장 이런 모든 걸 다 처음 알다니 편집자 엄청 고생하겠구만 와 이럴수가 이걸 지금 알다니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아니 나 꼭 여기 다 오면 된다고 생각하다니 그치 오늘 모두 예상탭 할게 이보시오 어 누르는 거 바로 그냥 자 여기서 잘 보자 여기 잘 봐야 돼 얘네가 발견을 못하게 이걸 못 누르게 해야 되는데 방으면 안될것 얘가 그냥 바로 확 눌러버리더라고 아 얘가 머리가 돌아가네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걸 이걸 해야돼 잠깐만 자 사주경계를 머리가 한번 돌아간 다음에 됐어 좋았어 잠깐 이걸로 다 날려버리겠어 아 와 신의 한수다 신의 한수 춤추는게 정말 신의 한수야 뭐 피는 많으니까 은근히 십자키가 헷갈리네 이 십자키가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내가 지정해 놓았던거 자꾸 바뀌니까 이거 왜 안 열리지 위에서 뭐 해야되나보다 저 올라가는 길 있던데 여기 여기서 여기서 딱히 여기 있구나 자 자 저기서 또 뭐 나올것 같은데 이거 내려가는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렇게 하 요것도 액세스 잊어버렸습니다 자식 낳아가지고 게임 못한다고 좋네. 극딜 해라 꼭 극딜 해라 진짜 이해심이라곤 아주 눈꽃만치도 없어 얘 하나만 잡으면 되겠네 옆에 있는 애가 문제지 나머지 애들은 문제가 아니거든 와 누릴뻔했다 난장판으로 만들어 주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다가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주겠어 춤추게 만들어 주겠어 와 이게 지대 난장판이지 아까 그 무기 업그레이드 하지 말 걸 그냥 그 열한개를 차라리 딴 거에다가 다 업그레이드 할걸 무기 레벨이 안된다는 걸 생각 못했네 자 됐고 이거 타고 하면 되나 어 432류가 고맙다 일단 이거부터 여기도 버튼이 저기 있군 얘는 잡기 좀 편하겠어 얘는 그냥 갖다 쳐 바르면 됩니다 바운사야 무려 바운사야 무려 바운사 라고 바운사야 무려 바운사야 무려 가다보는 전 flash 가다보는쪽에서 어딱 하고 누를 뻔 했네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뭐 답답한 부분 살짝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다 편집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십쇼 근데 뭐 그다지 크게 답답한 부분 없었던 것 같은데 문 열때 퍼즐 그것도 그냥 다 자동으로 해버리잖아 언제 그걸 풀고 있음 그걸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거 아냐 그냥 그게 푸는 시간이 조금 길뿐 완벽해. 캡틴 헉 이거 어떡하냐 와 이것도 다 야 이거 좀 빡세겠는데 이것도 다음은 안되고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등장 야 너 그냥 이거 하다 자동차 다 이렇게 나 그러니까 다 나 어? 탄이 없다 잠깐잠깐 탄이 없습니다 큰일났어 어? 아... 야... 요거 타이밍 그지 같네 나 들렸나? 나 들켰나? 안 돼! 와, 저기서 점프도 못하고 짱나네 수정된 수정된 고맙습니다